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역사관사 김종원입니다. 3월달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하셨는데 스스로한테 투닥투닥 해주세요. 너무너무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긴 시간 집중하고 열심히 공부한 것을 쏟아내고 왔으니 일단 지난 시험에 대한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남아있는 시간들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동아시아사 보겠습니다. 동아시아사 시험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와 함께 문제 하나하나 분석하는 총평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말 평이했어요. 크게 어려운 킬러 문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평이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고2 때 모의고사, 그 동아시아사를 공부하셨다면은 평이한 정도구나 이게 좀 감이 올 텐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동아시아사가 편재되어 있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동아시아사를 공부하지 않고 보기 때문에 그냥 봐볼까 하고 봤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특징적인 거 몇 가지만 보면 개념에 대한 확인 정도의 문제입니다. 개념을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가를 내가 이 제시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지 이 제시문을 해석해서 내가 빼낼 수 있는지 핵심 키워드를 내가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였고요. 자 연표적 지식을 묻는 문제는 나옵니다. 나온다고요. 나와요. 연표 문제 안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요. 이번에도 분명히 시기사회 문제 나왔고 연표 문제도 나왔어요. 해서 이런 것들은 꼭 한 번쯤 유념을 해두시고 자 명청시기랑 개항기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뭐 2015 개정교육과정 이후부터 명나라 청나라 시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더라. 명청시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번 문제에서 이제 개항기와 관련된 문제도 많이 나왔거든요. 개항기는 언제부터야? 신해혁명 전후 시기부터 언제까지? 이제 일본이 제국주의 열강이 되면서 침략전쟁을 일사하는 그 시기까지. 그 시기를 물어봅니다. 신해혁명이 아니고 미안. 개항 때부터. 아태전쟁 이후에 개항 때부터 그 때까지. 신해혁명 전후 때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은 문제를 한 번 볼게요. 가장 어렵던 문제. 오답률 베스트 5. 빠밤. 이런 거죠. 즉 정답률이 가장 낮은 것들.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에서 임진왜란의 영향을 물어보는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이게 임진왜란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 과정만 보는 게 아니고 영향까지 내가 파악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는데 49%, 50% 언저리죠. 전반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테오리치라고 하는 인물을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이자성의 난을 연표로 물어봤어요. 연표로.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 있고. 일본의 신헌법을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두었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고. 다음 워싱턴 회의부터 리프튼 조사단까지 시기사의 문제로서 연표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실제 보면은 정답률 자체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정답률만 봐도 아 크게 어렵지 않구나. 평이했구나.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개념들을 내가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를 꼭 유념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연표 문제라든가 시기사의 문제는 연표적 지식을 물어보고 있으니. 제가 해설강의 가서 연도와 함께 이제 외우는 요령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때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다. 자, 우리 주제별로 한번 볼게요. 선사문화 한 문제 나옵니다. 1번 문제 뭐 안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죠? 신석기랑 청동기, 홍산문화가 나왔고요. 한 나라부터 한 나라 때까지 저는 단원별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단원별로 이거 갖고 오지 않아요. 제가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1, 2, 3, 4, 5단원으로 하지 않고요. 제가 그냥 왕조별로 묶어서 합니다. 이 2단원이 굉장히 좀 제 기준에 좀 애매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 한 나라부터 한 나라 때까지 한 문제 나왔죠? 한 무제 출제됐고요. 한 문제. 다음, 위진남북전부터 당나라 때까지 주제는 4개입니다. 주제가 4개야. 4문제 나온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준비하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첫째, 인구이동. 둘째, 유교와 율령. 셋째, 불교. 마지막, 국제관계. 뭐 조공과 첩보관계 이런 거 있잖아. 전쟁사 이런 것들. 이 4개 중에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5호에 남아. 인구이동이에요. 인구이동. 8세기 동아시아사를 물어봐 놓고 나서 헤이조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헤이조표. 또 도다이사, 불교사도 같이 갖고 왔어. 그래서 이렇게 8세기 동아시아를 물어보기도 했더라. 이렇게 보시고. 다음, 송나라 원나라 시기가 3문제나 나왔어요. 이게 보통 이제 2문제 전후가 나오는데 3문제가 나왔고. 서하를 물어보는 문제. 성리학. 학문의 발달을 저는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송원 시기 넣어놨어. 왜? 남송 시기 때 만들었으니까. 자, 몽골에 대한 이야기도 물어봤고요. 명청 시기가 제일 많이 나왔죠? 5문제 나왔습니다. 이자석의 난을 연표로 물어봤으며 임진을 한 영향. 가장 어려워했던 문제. 음, 막상 근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조금만 더 이제 앞서 생각하면 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하기. 다음, 존임 문화. 이 존임 문화가 나오는 거는 명청 시기 문화를 물어봤다는 소리예요. 명청 시기의 경제, 사회, 문화. 이거 문제가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짬뽕에서 많이 나오죠. 다음, 마테오리치의 인물사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천계령을 발표하는. 이 경제 모습이잖아. 그죠? 뭐, 은경제랑 연결져서 천계령을 물어봤거든. 해설강에 가서 봅시다. 이렇게 총 5문제가 출제가 됐더라. 자, 계양기 가보자. 계양기. 밀화친조약을 물어봤어요. 페리제두기의 얼굴 모습이나 이런 걸 사파 그림을 주면서 밀화친조약의 핵심 내용 딱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심호단, 하코다태 계양, 두 군데 계양, 그리고 최혜국대우.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근대도시. 상하이가 나왔습니다. 이게 근대문물, 즉, 서양문물의 수용이라고 하는 그 단원을 따로 제가 만들어놨는데 저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상하이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모습. 핵심 키워드가 나와요. 공동조계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상하이. 다음, 신해혁명이 나왔었죠. 신해혁명. 신해혁명은 계양기에서 제국주의 넘어가는 그 단계. 신해혁명의 이제 뭐 순원이 임시대총통이 되었다. 이게 정답이었고. 청일전쟁이 마지막 문제로 나왔어요. 청일전쟁. 타이완을 일본이 식민지배하게 되는 그 계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제국주의 시기. 즉, 제국주의는 신해혁명 때부터 즉, 일본이 한국을 병합했던 그 1910년 그 무렵부터 일본이 폐망할 때까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문제 나왔죠? 워싱턴의 이부터 리튼 조선 파견까지. 이렇게 시기사의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현대사로 넘어오면 세 문제가 나왔고요. 신험법. 이제 일본의 신험법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 대학진 운동도 마찬가지야. 자, 제시문을 보면 인민공사가 분명히 나오고 주제 자체, 선지 자체가 대학진 운동이었죠? 그럼 베트남 전쟁 중에, 베트남 전쟁에 대한 설명. 그 가운데 볼 수 있는 건 닉슨 대통령. 이런 거 나오겠지.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 구성 자체가 크게 헷갈리게 안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라면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제 하고 있는 친구라면 내가 이런 문제 유형에 익숙해져야겠다. 개념 확인하는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래요? 공부해야 되잖아. 어떻게 할 건데? 개념 꼼꼼하게 하시면 됩니다. 개념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커리 이름도 이제 올해부터 바꿨는데. 개념의 모든 것. 개념의 모든 것. 개념과 연표학습을 하시고요. 연표학습 같은 경우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에요. 암기가 아니고 암기입니다. 미안합니다. 급하게 만들었나 보네. 단순 암기가 아니고 구조화된 틀 위에서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어떻게 다 외워요? 이거 언제 다 외웁니까? 우리가 무슨 이과예요? 숫자를 어떻게 다 외워? 그게 아니라니까? 구조화로서 우리가 순서와 관련된 이야기로서. 스토리텔링이 있잖아요. 역사는. 구조화를 시켜놓고 나서 외워지는 연도부터 외우면 그 연도 기준의 전후관계는 내가 알 수 있잖아. 한 판에 쫙 펼쳐놓고 제가 판서를 쫙 해놓거든요. 그 안에서 그게 여기 위치였는데 그 앞인가 뒤인가 이거 생각하잖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그게 반복적으로 학습이 되는 순간 내가 외우고 있던 연도의 전후의 관계를 계속해서 반복하잖아. 연도가 외워져요. 정말입니다. 구조화된 틀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개념 때부터 저와 함께 수업하신 친구들은 개념 때 봤던 표가 연표 그 이후에 모든 강의에서 그 구조화된 틀을 기본으로 간다고요. 거기에 깊이를 더하는 것뿐입니다. 연표는 이렇게 공부하시고 자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커리가 그럼 도대체 뭐냐 즐거운 개념의 모든 것 개념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꼼꼼하게 보려고 제가 교재도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편의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개념의 모든 것 끝났고요. 이제 흥겹게 합시다. 아니 이왕 연도 외우는 거 흥겹게 하면 되지. 으쨰 으쨰 하면서 연도 외울 거예요. 연도 저는 외우라고 하는 사람이야. 나는 연도 외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게 아니라고. 근데 개념과 연표를 연결 지었을 때 여러분 정말 시너지 많이 날 겁니다. 두고보세요. 정말입니다. 6평 보기 전까지 연표 끝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기출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기출 문제를 이제 최근 경향성을 분석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끔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있는 거 말고 그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있던 것들은 가져가서 문제를 수정해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기출의 모든 것. 그리고 이제 압축은 여름방학 특강으로 하는 4주짜리. 4주에서 5주짜리 압축할 거고요. 그리고 놀랍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킬러의 모든 것. 요게 이제 주제특강이 될 겁니다. 주제특강. 기존에 있었던 주제특강을 요렇게 킬러로 바꿨고요. 그리고 모의고사까지 있는데 아이들이 질문하는 친구들 중에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럼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에 대한 내용은 따로 다루지 않습니까? 물어보거든. 연표에서 제가 수능특강과 관련돼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여기에 녹여서 따로 보여드립니다. 따로 문제를 풀거나 하진 않아요. 그렇진 않는데 이 연계교제를 모두 하나하나 하나의 커리로 만들기에는 내용이 반복되는 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개념에서 다뤘는데 어? 수특을 분석해보니까 이런 내용도 우리가 추가로 알고 가야겠다. 문제는 이런 데 녹여있는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더라. 여기서 소개할 겁니다. 다음. 놀라운 킬러의 모든 거 있죠? 킬러. 여기서 이제 수능완성이 나온 이후에요. 여름방학 때 수능완성이 이 무렵에 나오니까 수능완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가서 볼 겁니다. 해서 문제 하나하나 푸는 거는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수특 문제를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여기서 풀 수는 없지만 핵심 내용들을 녹여내는 거는 여기서 녹이고 여기서 녹이면서 EBS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드릴 테니 커리가 좀 빈틈없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념과 연표를 통해서 뭔가 틀을 잡아놓고 나면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문제를 풀어봐야 돼. 기출 문제가 우리는 굉장히 귀한 과목이잖아요. 소수 과목이라서 시중에 문제가 많지 않다고 기출 문제를 처음부터 그냥 풀지 마시고요. 이때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을 쌓아놓고 나서 6평 보고 난 이후에 기출을 통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 이 압축은 나중에 가서 제가 OT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압축본이 필요하신 분들 그냥 나는 요약집이 필요하다.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내가 단거나 시키기 좋은 그런 압축본이 필요하다. 여기 가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부도, 교사용, 지도서, 교사용, 교과서 완벽하게 분석... 아이고, 춤을렸네? 완벽하게 분석해서 모든 것을 담아놨다. 여기.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료의 방대함과 그런 것들 모두 다 여기 안에서 볼 거예요. 사료 같은 거 막 넣어놓고 지도서에 있는 거 막 넣어놓을 거야. 여기 가서 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 모의고사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보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커리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지금은 이건 끝났고요. 요거 이제 합니다.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3월 합형은 끝났어요. 그죠? 이미 끝났습니다. 끝난 시험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음? 아, 물론 모의고사 볼 때마다 기분이 좋고 나쁘고는 당연합니다.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쁜 줄 알아요? 잘하고 싶어서 그래. 욕심이 많아서 그래. 그만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야. 아무 생각이 없으면 잘 보든 못 보든 별로 감정이 없거든요. 내가 기분이 안 좋다. 너무 속상하다. 잘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지나간 거 말고 앞으로를 준비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종 목적지인 성공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의 최종 목적지는 수능입니다. 입시잖아. 그걸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모의고사니 하루하루를 성공하는 것보다는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면 됩니다. 내가 지난달보단 이번 달 공부하는 게 조금 더 뭔가 실력이 오른 걸 본인이 느껴지는 그게 있습니다. 성취감이 있거든요. 그걸 느끼면서 성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의 점수를 내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거예요. 하셨죠? 너무 점수에 영향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의 준비를 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긍정의 힘으로 응원하면서 저는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메가스타드 역사 강사 김종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